여러분 잘 지내셨죠!! 햄 clients 잘 지내고 계셨나요? 얼마 전에 추석 연휴였는데 연휴 잘 보내셨어요? 엄청 길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빠르게 휙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쵸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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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지나가버렸어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볼거냐면 사탕 히팅 사운드를 들려드릴거에요. 저번에 사탕 히팅 사운드를 수다 떨면서 들려드렸는데 반응이 꽤 괜찮았어가지고 오늘도 사탕 소리 들려드릴거 같아요. 저번에 먹었던 사탕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색깔만 좀 달라요. 저번에는 파랑파랑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핑크핑크한 느낌 핑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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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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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소리 사탕 먹는거라서 일부러 마이크도 이렇게 동그란 사탕처럼 생긴걸로 갈아 끼웠어요. 신기하죠? 소리는 어떤가요? 하여튼간에 사탕 먹으면서, 그리고 귀여운 보석 스티커를 손가락에 붙여가지고 시각적 팅글까지 보여드릴게요. 반짝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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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꽤 반짝반짝하고 달콤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자르러 주세요. 짜잔! 귀엽죠?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사탕이 조금 녹아서 딱딱한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눅눅해졌어요. 맛은 그때랑 똑같이 그냥 설탕 맛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국물과 함께 넣을게요. 정말 맛있어요. 소스는 시원한 것들 이 아이젠이 지금 시원한 소스 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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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탕을 요란스럽게 먹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사탕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저는 사탕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배를 주문해 와우 와우 문질문질 반짝반짝 사탕사탕 캔디 자리 마리로 자 오 주어진 뼈 주어진 주어진 참ع 참과 여러분들,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저는 할머니 댁이 다 포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추석 당일날에 벌초를 하러 전라도 쪽으로 가긴 갔었는데 벌초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나 이번 추석은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렇게 더운데 벌초를 놓으러 갔는데 땀이 엄청 많이 났거든요. 특히나 벌초를 하러 가면 거기 가산 속에 있으니까 벌레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긴팔이랑 긴 바지랑 얼굴도 꽁꽁 사매고 갔더니만 땀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장난 안지고 진짜 이러다가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엄마가 저희 엄마가 해준 그런 명절 음식들도 많이 먹었고요. 저는 그리고 친구도 만났는데 친구 만나서 곱창을 먹으러 갔었어요. 진짜 곱창은 매신하지 않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곱창 안에 곱이 잔뜩 들어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간 데가 아마 황소 곱창이어지 싶은데 또 먹고 싶다. 모듬으로 시켜가지고 야무지게 먹었답니다. 너무 맛있게 먹으러 갈게요. 때랑은 느낌은 엄청 맛있었어요. 한 범죽에다 넣으시고 정말 맛있게 먹어야 겠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손주 넣어주셔야 겠어요. 다시 내가 마주하는 건imy 너무 맛있다. 그리고 뼈 됩니다. 그런데 스페り어 도망가요! 오후 3개. 아직도 바른거예요. 이건 또 다른 드라마에서 자세를 오기 때문에 우선 꾸덕꾸덕꾸덕호를 구워줍니다.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입술이 반짝반짝 깨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탕을 너무 이상하게 먹는다고 욕을 먹진 않겠죠? 제가 원래 웬만한 이상한 댓글을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애초에 제 채널에는 안좋은 댓글이 잘 안달리긴 해요. 그래서 무시하면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공들여서 만든 영상에 굳이 악플을 달고 가는 사람들 보면 안좋은 댓글을 달고 간 사람들 보면 기분이 좀 한동안 안좋더라고요. 여전히 상처받거나 신경쓰이지는 않는데요. 그냥 기분이 살짝 나빠지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탕먹는 asm을 찍을때마다 이가 다 썩어버릴까봐 걱정이에요 이빨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사랑니 빼셨나요? 저는 아직 안팠는데요 이제 곧 빼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왼쪽 밑에 사랑니가 나고 있는데 지금 살짝 비꼼 뛰어 나와있거든요 아프지는 않고 아직까지 불편하지도 않는데 이제 음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씹으면 저 안쪽까지 안쪽 이빨까지 사용해서 씹게 되잖아요 가령 제가 메론을 먹었는데요 메론이 좀 크게 썰려있는 걸 먹었었어요 그런데 너무 크다보니까 목 깊숙이 거의 끝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씹는다고 막 와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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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는데 그때 딱 여기 사랑니 부위가 살짝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또 이제 배론을 다 삼키고 나서도 한동안 꽤 사랑니 쪽이 약간 오리오리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때쯤에 빼면 되는 거 맞나요 여러분 사랑니 빼고 나면 아프겠죠 벌써 걱정된다 먹고 나면 아 사랑니 빼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붓겠죠 여러분 지금 촬영하는데 마음이 조금 급해요 왜냐면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 뜸을 타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중간에 외출했다가 엄마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타기 5분만 좀 조용히 해줄 수 있어 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인데 딱해서 저희 엄마는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우리 엄마는 limits 불렀 무지개 날짜 너넛 날카드로 아... 바삭바삭 마요네즈 딸기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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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저희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영상이 있는데요. 바로 렌즈리킹이에요. 사실 렌즈리킹은 시도하기가 꽤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호불호가 정말 많이 깔리는 컨텐츠이고요. 또 무조건 올리면 놓다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요청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제가 좀 많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컨텐츠를 좀 부담없이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다른 유튜버 ASMR님께서 렌즈리킹을 하셨는데 영상 마무리에 미공개로 영상을 걸어가지고 보실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면 부담스럽지 않겠다 싶어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밑에 있는 영상으로 들어오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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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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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